ChatG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합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설명하기인데요. ChatGPT와 나의 역할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ChatGPT가 더 정확한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기초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이 문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은 정말 쉽게 파이썬을 가르쳐 주는 교사입니다. 저는 파이썬 기초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 수준의 5학년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패키지 선택하기인데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해서 알려줄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 하나를 추천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합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쉬운 파이썬 패키지 3개를 장단점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할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해 주고 이유까지 알면 좋겠죠? 알려주세요.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파이썬에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패키지이더라도 다양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비전공자이고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사용이 쉽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패키지를 쓰려고 합니다. 한번 보면 파이PDF2라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병합만을 위한, 머지만을 하기 위한 패키지가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도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패키지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돼서 완전 초보자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최종 추천은 파이PDF2다. 파이썬 패키지에만 설치를 하면 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파이PDF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패키지 파악하기인데요. 이 패키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물어볼 거고요. 그 함수 중에서 내가 사용할 만한 함수가 있는지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이PDF2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10개 각 함수의 이름과 간략한 설명 쉽고 간단한 예시 코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출력 형식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함수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름, 설명도 간략하게, 예시 코드도 간단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PDF 파일 리더라는 게 있고 파일 라이터라는 게 있네요. 읽고 쓰고 이런 게 가능한가 보죠. num page 페이지의 넘버 몇 장이나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페이지를 가져온다. add page 거기다가 장을 추가하는 것도 있고 merge page 병합하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그 텍스트를 뽑아내는 것도 있네요. 암호를 거는 것도 있고 빈 페이지를 넣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보니까 import file pdf2를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려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합치는 파이썬 프로그램 거기서 사용할 만한 함수를 살펴본 건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한 것 같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인 파이썬 코드 요청하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채집비티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의 초안을 받을 겁니다. 이 초안으로 바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가깝게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합치는 파이썬 프로그램이죠.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채집비티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pdf2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기 쉬운 함수를 조합해서 최대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초보자라는 컨셉이니까 가장 쉽고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도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각 기능마다 주석이 달려 있어야 하며 코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코드 라인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추가적인 설명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가 나오는데 merge pdf라는 함수를 그냥 만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음... 동작이 일어나는 것 같고 pdf 파일이라는 것은 입력 파일인 것 같네요. 입력 파일의 이름들인 것 같고 요것들이 나와서 이 merged output이라는 pdf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파이 pdf2를 사용해서 여러 pdf 파일을 합치는 건데 아주 간단하진 않네요. 아주 간단하진 않은데 일단은 한번 이거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석도 좀 잘 달려있는 것 같고 어... 살짝 보면 임포트하고 어... merge pdf 함수를 만드네요. 음... 라이터로 했을 때 이제 빈 캔버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어... pdf를 다 읽어와서 음... 내용도 읽고 다 반복해서 캔버스에 추가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pdf 파일을 읽어와서 모든 페이지들을 다 보면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추가를 한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출력 파일에 다 저장을 한다. 라고 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new 붙여넣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파이 pdf를 아... 설치를 해볼게요. 세팅에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플러스 파이 pdf2 있네요. 인스톨 설치는 금방 됐습니다. 딱 요것만 설치를 하네요. 더 뭐 자잘한 것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샘플 1, 샘플 2, 샘플 3가 있는데 요거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젝트 위치고요. 미리 pdf 파일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다 붙여넣어 볼게요. 샘플 1은 첫 번째 pdf 샘플 2는 두 번째 pdf 샘플 3는 세 번째 pdf 요 세 개의 pdf 파일을 합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샘플 1, 샘플 2, 샘플 3 그리고 Merged Output이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역시 한 번에 실행이 되지 않죠. 한 번 읽어보면 pdf 파일 라이터가 아, 이제 없어졌대요. 파이 pdf2에 대신에 pdf 라이터를 써라 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따 채찔피티한테 한 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를 그대로 붙여넣고 한번 물어보면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pdf 파일 라이터를 pdf 라이터라고 바꿔준 것 같아요. 지우고 붙여넣고 실행 다시 해볼게요. 보니까 또 에러가 발생하는데 pdf 파일 리더가 아, 똑같은 거네요. 또 지워졌어요. 그래서 pdf 리더를 대신 써라 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아까는 라이터를 바꿨고 지금은 리더를 리더가 이것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걸 대신 써라 라고 하는데 한 번만 또 다시 물어볼까요?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뭔가 속도가 많이 늘어져서 일단 코드부터 실행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계속 같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add 페이지가 지워졌대요. 그때 그 대신에 add underscore 페이지가 대신 들어왔다고 하는데 자, 보면은 지금 채찜 pt가 사과를 하고 있죠. 이거 대신에 이거를 써야 된다 라고 해주고 있는데 사실 채찜 pt는 이게 잘못됐다 라는 것을 몰라요. 저희가 잘못됐다 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채찜 pt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채찜 pt는 21년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해서 답을 주거든요. 근데 이 파이 pdf2라는 게 새로 버전 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채찜 pt는 그 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을 했으니까 채찜 pt 입장에서는 pdf 파일 리더를 쓰는 게 맞는 거죠. pdf 리더라는 것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이 pdf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두 번 정도 해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dd page 어딨죠? add page add page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add page 죠. 얘가 add page 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또 한번 계속 볼게요. 어 됐네요?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군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merged output 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지 다웃풋의 첫 번째 pdf 두 번째 pdf 세 번째 pdf 이렇게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합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방금도 보셨던 것처럼 채찍pt는 21년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해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에 많은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경우 21년도에 머물러 있는 코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예제였던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에러 메시지를 잘 확인을 해서 차분하게 고쳐나가시면 되고요. 아예 해당 패키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